이번 삼성전자의 새 스마트폰에 대해서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주요 매체들은 지금까지 나온 스마트폰 가운데 가장 첨단화된 제품이라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특히 테두리가 거의 없는 넓은 디스플레이, 기가 비트급 전송 속도와 컴퓨터에 접속시켜 쓸 수 있는 기능 등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비장의 무게는 스크린 기술이었다면서 아이폰 사용자들이 앞으로 몇 달 동안 갤럭시 S8 사고 싶은 욕구를 억누르느라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